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각했어요 지각했어요 지각을 해버렸데요 그래도 그래도 아니 그래도라니 죄송한건데 지각을 해버렸어요 늦게 방송했네 기다려봅시다 오늘은 과연 누가 득템을 하실지 하늘천사님 어서와요 오늘 지각했어요 헬로헬로 헬로헬로 아 오늘 10시가 넘어갖고 10시가 넘어갖고 지난번에 한말이 있어갖고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서 방송한다고 했는데 오늘 10시 넘어갖고 지각은 지각이지 잠깐 그러니까요 10시 넘으면 나 휴방인줄 알아요 했는데 오늘 잠깐 잠깐 누웠어 잠깐 누웠는데 하필이면 그리고 다시 또 잤어 하하하하 그래갖고 지각해버렸디 하하하하 아이고 이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각한만큼 짤방 피곤하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피곤하니까 짤방 짤방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다 뭐하십니까 그러니까요 5분만이 위험하더라구 와 789455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나는 나를 쉬라고 하는게라 휴방을 하고 날 데리고 어딜 간다고? 하하하하 날 쉬게 해주는게 아니라 어딜 가겠다고? 하하하하 야하 어디가 하하 아니 나는 좀 쉬어야 된다고 하하하하 날 데리고 또 어딜 갈려고 하하 어디 가고 싶은데요 어디 가고 싶냐고 어디 어디를 갈까? 하하하 어디를 갈까요 날 날씨 좋더라고 이런니 하하하하 날씨아 날씨아 정말 좋아요 너 외투 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리실 것 같아 저 오늘 잠깐 여기 지금 나오는데 춥더라구요 조금 쌀쌀했어 추운건 아닌데 엔젤78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장도꼬시다 건담혁 언페이도 뭐뭐 다 누우셨네 하하하하 다 누우셨어요 반갑습니다 일요일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하하하 내 나름대로 하하하하 내 나름대로 하고 있긴 한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족한 부족한가 보 아 여기 다 나오고 있구나 마장도님 계시고 꼬시다님 계시고 건담님도 계시고 페도 계시고 어 혁은 모르겠다 하하하 모모님 계시고 어 디노님 계시고 오우 아 모모 딱 디노 이게 몇 군데에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어 여섯 군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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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아요 하하하하 한 번은 인사 드려갖고 하하하하 한 번은 인사 드려갖고 할거야 하하튼 반갑습니다 그쵸 남편의 나름과 하하하 아내의 다름과 그리고 아이들의 나름하고는 하하 많이 틀릴겁니다 하하하하 맞추기가 여간 어 이상하다 많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내가 배송 마감일 9월 25일 어 월요일날 어 우리 화요일날 배송 안하나요? 화요일까지 아니었어요? 배송이? 매니저님 우리 화요일까지 아니었나? 배송 마감일이 9월 25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어요? 그게? 그랬나? 어? 개인 신상이야 그거 개인 신상이야 뭘 또 새김이라고 신상이라고 아니 그 신상 말고 내 신상 내 신상이라고 하늘천사님 하늘천사님 내가 그거 내가 지금 뭐 하나 캡쳐하는 거 아니고 상품을 하나 등록한 게 있어요 스토어에 지금 두 개 떠 있는데 하나는 무료 앞에 창이고 하나는 상품을 지금 하나 올려놨거든요 하나 어 나중에 여차하면 내리긴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내리긴 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내가 봤더니 상품이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외국물 먹었어 국내는 아니야 확실히 아시아 쪽은 아니고요 확실히 외국물을 좀 먹은 그라인더예요 그래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스토어에 있는 거 방금 스토어에 두 개 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어 지금 주문은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상품은 등록해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볼고 스토어에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제가 지금 평가를 좀 받고 10월달 5월달은 9월달은 뭐 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서 9월달은 이제 거의 끝났고 그래갖고 10월달 기다렸다가 10월 초에 주문할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그만큼 내가 샘플 정도 하나 정도는 더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 관점에서는 거의 유럽물을 먹은 그라인더 같아요 요게 또 다이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트레이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트레이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샘플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본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그 가격이긴 한데 어 여러분들 그게 그라인더라고 하면은 그 한 개 갖고 여러 가지를 내가 바질 부터 섞여갖고 후추 그리고 뭐 히말라야 소금 이런 거 갈아갖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리에다 더 첨가하시고 푸짐하게 또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같은 거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랐다 내랐다 올랐다 내랐다 꼭 그러니까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트레이도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트레이가 6구짜리 트레이가 아니 3구짜리 트레이가 있어요 3구짜리 트레이도 만만치는 않아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가 좀 쉽긴 한데 이게 워낙에 또 백화점에 들어갔던 상품이고 인기가 좀 많았나봐요 이게 다시 풀렸어요 백화점에서 인정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그라인더에요 처음 보는 그라인더고 아마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는 그래도 괜찮게 제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상품을 등록해놓고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상품을 등록을 해봤어요 일단 한 개를 지금 재고 한 개를 띄워놓긴 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샘플링 하기 전 여러분한테 먼저 평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마른 고추도 갈릴까요 잠깐 잠깐의 바지도 갈리는 거 보면 갈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샘플을 아직 안 받은 상품이고 언박싱으로 제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해본 상태라서 저도 잘 모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획기적이긴 해요 좀 획기적이긴 하고 일단은 일단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라인더가 일반형 그라인더가 있고 고급형 믹서기형 다지기 통들이 있어요 통들이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별도로도 구매가 가능하긴 해요 망고대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 반영합니다 뽕시기 뽕시기님 어서오시고 그 외에 함양님도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스토어 있는 거 지금 등록해놓고 물건 받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소개 한번 드리고 있는데 제니제니님 어서오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아보고 반응이 오 이런거 아신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나 이거 필요했다 하면 이제 저는 주문을 해야겠죠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받기 전이라서 제니제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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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커피 쿠폰을 어제 커피 한 잔이냐면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커피한 잔이냐냥 커피 한 잔이란다 커피한 잔이 unmute 커피 한 잔을 진짜 커피 한 잔을 보내주셔서 쿠폰 이따가 쏠거예요. 여러분들. 격절한 타이밍에 손목 안좋은 사람들 편할 듯 그럴 수도 있고 저게 원두도 갈릴 정도면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원두도 갈릴 정도예요. 커피 한 잔님 여기 제가 스토어에다가 그라인더 하나 올려놨어요. 그라인더. 이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긴 한데 내일은 푸딩스님 어서오세요. 백화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주방용품 보시면 거기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지금 아마 유튜브 홍보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유튜브에 홍보 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상품 등록했는데 이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평가를 받고 제가 물건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섣불리 물건은 땡기면 안되겠지? 사용해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거 좀 내가 먼저 언박싱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를 해주시면 참 좋을텐데 알겠습니다. 제니 제니님 물건 명절 지나고 보내주댑니다.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평가를 받고 좀 보내드려야 되는 상품. 스토어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캡쳐를 하나 또 해야 하는데 단가도 아예 적었어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단가. 요게 요거 아십니까? 에스트리오 의류관리기에요. 세탁소에 있는 거에요. 세탁소에. 좋아요 좋아요. 제가 먼저 생각해보도록 하죠. 아 그래? 장빵이 담지 마봐. 일단 나중에 판매할 때 담을게요. 장빵은 이거 한 개 담으면 솔드아 떼버려. 담지 마 하는 선사님. 담지 마봐요. 일단은 담지 마봐. 나 일단은 내가 갖고 와서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이렇게 취합되면은 취합되면은 그때 주문할게요. 빼요. 빼. 강미할 때도 있고 이거 뭐 사려고 해도 사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거 장사 헛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대. 내가 빼 완료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품을 등록해 놓은 거에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저거를. 그래서 동영서도 잘 되어있어갖고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잘 나있어갖고 그냥 상품을 등록한 거에요. 어쩔 수 없이. 페이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페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건 받기죠. 강미하는 줄 알았어요. 일단 물건은 없어요. 물건 없고 이것도 아직 물건은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나 해서 이게 의류 하나 넣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건조하는 건가요 이게? 의류 관리 시스템 하는 거래요. 뭔지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거 세탁소마다 하나씩 걸려 있다는데요.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접힌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단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이런 거 판매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어쨌든 이거 필요하셨던 분이 계실까? 하고 또 보여드린 거니까. 아 사사님께서 써보라고 해서 저는 바로 담죠. 아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빼라고 했어 다시. 하여튼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해갖고 여러분들 계속 다양하게 다양하게 검색하다 보면 오 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가격이 너무 착한데 이거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안 계실까 해서 캡쳐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캡쳐를 해 놓은 건데 요런 건 설명이 가능한데 방금 제가 페이지 올려드린 거는 가능한데 제가 오늘 스토어에다가 지금 두 개 올라 있는데 하나는 물앞배창이고 하나는 지금 그라인더예요. 그라인더인데 이것만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찍어갖고 다시 들어왔다가 윙 사용했다가 다시 또 빼고 다른 것도 사용하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진짜 그라인더처럼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평가를 받아야죠. 아니 나 되게 되게 뭐라 될까 내 판단으로 이제 안 가져오려고 여러분들 판단으로 가져오려고 여러분들 판단으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물어봐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소소한 거는 내가 갖다 두면 되는데 알겠어요 꿈꿨어요 또 어 알았어요 꿈꿨어 그거를 꿈꿨다고요? 알았어요 내가 내가 구해볼게 내가 그거 얼마에 들었었냐 근데 얼마 들었었냐 그거 구해 볼게요 자 그만 살아잉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만 살아잉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 주방용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뭐 간단히 소통 방송이긴 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명절 지나고 제가 하던 일은 또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품이 내려가니까 빨리 또 올려놔야돼 보통 평균 제 프로필에 한 천 개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 개를 지금 계속 매주마다 돌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거를 매주 이렇게 돌려가고 있으니까 천 개씩 하루에 하루에 100개씩은 올리니까 그거를 제가 매주 월화수목금토기를 해놓으면서 수다 떨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주춤을 하시니까 그냥 맨입으로 수다 떠는 것보다는 물건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고 드리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4개? 저게 아 본체 하나에다가 통 바스켓 4개죠? 어 본체 하나에 이거 본체가 4개 기본적으로는 본체가 그라인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양념통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양념통과 같이 사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본체 하나 양념통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양념통이 또 따로 기본용이 아니고 믹서기용으로 2개가 또 판매되고 있어요 아 스푼을 4개를 알았어요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수풍 4개를 알았어요 구해볼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레드가 있고 레드 스프라이트가 있고 블랙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캡쳐해서 보내줄게요 캡쳐해서 둘둘 가져가도 되고 뭐 한 개로 4개 가져가도 되고 두 개 다 이뻐요 색상이 레드도 이쁘고 블랙도 이뻐요 일단 캡쳐해서 보내줄게요 알겠어요 하하하하 내가 저렴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그게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는거에요 상품 등록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어요 같이 그리고 가격이 다른 애보다는 약간은 높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그거 똑같이 못 만들어요 아니 그거는 상품 등록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등록되는거라서 흡사 상품이 나올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져 흡사 상품이 나오거나 여기저기에서 같은 퀄리티에 좋은 퀄리티에 그보다 더 좋은 퀄리티에 상품이 나오면 가격 경쟁이 붙는데 저거는 그렇게 해놨더니 딱 락이 걸렸네요 그래갖고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딱 디자인 디자인 해준 사람의 이름을 지금 이름값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상품이 일단 일단은 물어보긴 할게요 구할 수 있는지 하하하하 일단 물어보긴 할게 감사해요 오랜만에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또 오셨다고 하하하하 어 미쁜건 비싸도 지갑을 열게 된다지요 그렇지요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필요한거 필요한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구해보고 갖다드리고 하고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단시간에 갖다 놓은 것도 있긴 한데 하하하하 내가 모르는거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요거는 요거 유리냄비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인덕션이 되는 냄비에요 여러분들 어 대부분 밀키티나 어느정도 어 두부조림이라든지 젖병은 못삶아 작아 낮은거라서 삶을 정도면 5리터가 돼야 젖병을 삶는거구요 어 대부분 요정도면 요거는 어 유리 유리라서 이 안쪽이 보이긴 할거에요 안쪽네 간단한 밀키티부터 시작해갖고 아 대표도 넣으시는 정도 사면 되는데 요게 바닥이 투명이 아니죠 음 바깥에다가 필름을 붙여 나갔고 인덕션이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필름지 하나 개발비가 상당합니다 어 배보다 배보다 더 커 하하 이걸 붙여 놓은거에요 붙여 놓은건데 유리냄비가 인덕션 되는게 있습니다 도자기도 인덕션 되는게 있구요 어 어 이거는 도자기에다가 도자기 뚝배기에다가 인덕션 되는것도 있잖아요 어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높죠 어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한 4-5만동도 되요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필름지를 갖다 붙여 놨다고 보시면 되요 이게 이게 원조 원조에요 이게 원조고 이게 원조 상태인데 뚝배기에 갖다 이걸 갖다 붙인거에요 음 그래서 이건 원조 라고 보여 드린건데 인덕션이 사용 가능해요 어 나머지 여름기구 다 사용 가능합니다 어 직화로 사용하셔도 이건 타진 않아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이거는 어 자성을 주기 위해서 인덕션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어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샤르막이라고 합니다 어 아쿠록이라고 하고 이게 룸이랑 아쿠록 뭐 또 뭐 여러가지 있어요 프랑스 거냐 뭐 이렇게 어 어 어 이거를 제가 온라인에서 최적을 검색했는데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휴 설마 검색하기 전에 원가 이하로 팔고 있으면 아휴 나 그냥 어떻게 팔지 나 이러고 있었는데 원가 이하로 팔고 있지는 않더라구요 다행히 나한테는 다행이고 나한테는 다행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단가가 따로 설정이 됐어요 당연히 음 다행히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요거 한 사이즈 밖에 없어요 2.5L짜리 센치로는 24센치 에요 24센치 정골로 나와있는 상품이고 유리 냄비에다가 인덕션이 되는거에요 아 대청땜으로 오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았는데 하하하하 하늘도 너무 맑았어요 오늘 달도 어 반달이 떠갖고 또 날도 저녁에도 어디 무슨 한강 부지나 이런데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진짜 오늘 좋았을거야 조금 외투 얇은거 거치고 다녔으면 오늘 완전 대박 코스였습니다 어 잘 갔다 오셨습니까 하하하하 잘 갔다 오셨어요 어 하하하하 저 지나갔다가 바로 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하하하 대청땜 들어가기 전 그 코너에 있으니까 어 소련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소련이님 어 소련이 소련이 예전에 어 그 말 많이 들으시지 않았으세요 소련님 예 영추님 어서오세요 어 러시아가 예전 그 그 그게 그거였는데 하하하하 모르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 러시아 이전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걸 모르더라고 뭐 나만 알고 싶던건가 하하하하 보따리 장사를 한 번 해봐서 알아요. 보따리 장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러시아 1시간 국경을 넘어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랑이가 앞발 모양. 앞발 모양이 이만큼이 러시아 땅이에요. 이만큼 지나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이만큼 지나가는데 국경을 들어왔다가 국경 지나가서 이렇게 중국 들어왔어요. 그쪽 라인 이내로.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기부미 초콜릿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한테. 우리 한국인은 대부분 장사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허리춤에다가 꼭 돈을 현금을 들고 다녀요. 현금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냥 달러로 들고 다니지. 달러를.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옆에 와서 기부미 초콜릿을 하더라고. 땅덩어리가 크긴 크구나. 내가 어른들이 안 말려요. 기부미 초콜릿을 해도 안 말려. 이거 제가 드리는 단가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2.5리터 이상한 대로 샀는데 3초벌에 빠져버렸네. 유리냄비 제가 드리는 단가는 4만 5천 5백원에 드릴 건데 지금 개수는 한 열 몇 개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거 나중에 언제든 오셔가지고 언제든 아니겠지만 여기 좋겠어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좋겠습니다. 프랑스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프랑스 그릇이에요. 프랑스 냄비. 프랑스 냄비. 제가 수터에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저기 한번 비교해보시고 필요하셨던 상품이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담아가시면 되는데 빨리 오세요. 나 이거 올해까지는 내가 놔두고 있을게요. 올해까지. 이거 엄청 잘 회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몰라요.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오프라 매장에도 이게 있는지 모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설명드리면 얼마야? 일단 이것부터 물어봐요. 이거 가격이에요. 기존에 인덕션 안 되는 유리냄비는 강가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 그럼 뚝배기 비교해보세요. 뚝배기는 곱하기 3인데 얘는 그래도 필름값 만원 밖에 더 안 비싼 거예요. 그러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얻는 건 45,500원이에요. 45,500원 인덕션이 사용 가능한 IH 유리냄비 인덕션 모든 열연기구 다 사용 가능하세요? 모든 열연기구 다 사용 가능하시면서 밀키띠 계란 두부무침 계란찜 사용 용도는 다양합니다. 가시조림도 웬만하면 다 조림 쪽일 거예요. 다 조림 쪽 안쪽이 일단 보인다는 거죠. 유리냄비들이 유리냄비가 인덕션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모르세요. 있어요. 전 사이즈가 좀 맞긴 한데 저는 지금 저것만 남았어요. 저것만 남았고 여러분들 저것만 남은 상태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뚝배기예요. 뚝배기 뚝배기 사이즈는 대짜리인데 대짜리 이게 보시면은 대짜리 뚝배기 이게 리빙하트 제품이고요. 미빙하트 제품이면서 대짜리 18.5cm 8.5cm 이게 높이가 8.5cm 이 지름이 18.5cm 지름이 18.5cm 리빙하트 뚝배기로 나와있고 요거는 그냥 일반 인덕션 빼고는 다 사용 가능하세요. 일반 빼놓고 다 사용 가능하시고 도자기 뚝배기예요. 요 사이즈만 남았어요. 요 사이즈만 남아갖고 요 다음 시리즈가 리빙하트 아틀레 아닙니다. 내추럴 뚝배기예요. 매니저님 아틀레 뚝배기 아니고 내추럴 뚝배기 이거는 내추럴 리빙하트 건데 내추럴 뚝배기예요. 내추 추러스 할 때 추러스 할 때 그 추 내추럴 럴 할 때 내추럴 킴매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사이오님 어서오세요. 어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제 안 계셨죠? 어제 문화 진행해가지고 많이 드렸는데 나 또 할 거예요. 명절 지나고 어제는 어제 제가 잠깐 짤막하게 행사했던 거는 힘내라고 제가 명절 힘내시라고 드렸던 거고 명절 끝나고 명절 끝나고 방송할 때는 명절 고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거예요. 명절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그쵸? 아이고 어제 속으로 막 말은 안 나오는데 속으로 안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아우 어떻게 하지? 알람이 안 갔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아우 아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 사회언니 그때 또 드려야지 그래서 어제도 많이 드렸습니다. 거의 한 박스 나왔어. 문화만 한 박스 나왔어. 문화만 문화만 한 박스 나왔고 이따가 조금 또 확인할 거예요. 조금 조금 할 거야. 내추럴 뚝백이에요. 추 추 추러스 할 때 추러스 할 때 추 추 유의 유 유 추가 유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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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니 그게 다 괜찮아. 리빙하트 뚝백이에요. 이 다음 다음 버전이 이 다음 버전이 다음 버전이 이제 아텔리에라는 뚝백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종 이제 상품을 안 만들고 그 다음 버전 걸 만들겠죠. 똑같은 걸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립에 빠짐님 어서오세요. 헬로우키친에 빠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라는 거예요. 그냥 자 이거는 원래 가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게 가격이 16,000원대 이었어요. 16,000원대 뚝백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이 정도 해요. 가격이 16,000원대 설정이 돼 있는데 뚜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뚜껑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이제 대가리가 아니 꼭지가 댕강할 수는 있습니다. 조심은 하셔야 돼요. 도자기니까 이것도 도자기이기 때문에 요게 댕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손잡이가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가 톡톡 쳤다고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 쓰고 계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저렴하게 드려갖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것도 열 몇 개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제가 저렴하게 드리다 보니까 금방금방 빠져요.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딱 여러분들 스토어에다가 딱 3개 올려놓고 딱 3개 올려놓고 다음에 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릴 거는 오늘 단가는 만 원에 올릴 건데 원래는 한 16,000원 이상 간다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스토어에다가 장바구니 담아놓을 테니까 뒷주 먼저 하신 분들이 임자긴 한데 이거 되고 소진 다 완료 됐다까지는 계속 요 강가에 계속 드릴 겁니다. 만 원에 원가 이해라고 보신대요. 원가 이하에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갖고 있어 봤자 제가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확 우리말로는 조금 상투적이긴 한데 후려쳤다고 합니다. 후려친 게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원가 이하로 원가 바라고 계속 했다고 하면 이거 1년 2년 3년이고 계속 갑니다. 못 팔아요. 신제품이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저 정도면은 한 3인에서 4인 정도 드실 수 있는 뚝배기입니다. 저 아이가 저 아이가 자 냄비받침 냄비받침 제가 어제 스토어에 올랐는데 다시 또 한 번 올려드릴게요. 나무냄비받침이었는데 어딨니? 이거 어제 유턴을 하고 보신 것 같아. 다시 스토너바이오 어디가냐 찾으시는 게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스타일은 3가지 스타일은 3가지 정산화평인데 작은 거 큰 거 애플이냐 물고기냐 그리고 원형 이렇게 총 3가지예요 사이즈는 사이즈 3가지 그래서 요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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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스토어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스토어에 올리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 언제든 들어오셔서 방송 안 할 때도 주축하시라고 제가 오늘 올려놓은 스토어 상품은 한 달 유지합니다. 한 달 그래서 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천 개 못 올려요. 그래서 그걸 한 달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달 까지는 가다가 다음 달을 갈 때는 또 확 내려가긴 할 거예요. 많이 많이 내려가 다시 깔끔하게 다시 또 스타트합니다. 매달 이렇게 매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거는 2500원 남 모양이 2500원 사이즈는 얼추 비슷한데 얼추 비슷한데 물고기가 이걸 다 달라고 어 알았다 물고기 이거 스토어에다 올리고 있어요. 스토어에다가 스토어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나무 받침인데 관리는 조금 하시긴 해요. 대용 나무라서 나무라서 약간 좀 관리는 하셔야 돼요. 습한데 너무 오래 놔두고 계시면 아니 대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나무 원목 관리하는 것처럼 보시면은 기름을 발라 놓으셔도 되긴 해요. 기름을 발려 놓고 원목도 여러분들 저 뒤에 보시면 원목이 있지만 원목도 여러분들 식물성 오일을 발라놓고 계시면은 좀 곰팡이 나는 걸 좀 더디게 할 수는 있어요. 좀 위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기름을 발라놨다고 더 위생적이 아 비위생적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내서 더 위생적인 거예요. 미네랄 때문에 여러분들 미네랄 때문에 아 감사해요. 거기 있는 걸 다 싹 쓸어갔어요.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싹 쓸어갔고 여러분들 지금 계신 분들도 주방용품에 관련해가지고 좀 물어보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키친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보시면은 키친 툴부터 쭉 한번 돌려볼게요. 키친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 지금 길게 쭉 올라있는 게 요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청소 청소 청소하는 거 밀대 밀대 물뿔일 수 있는 밀대 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 아주 기획 상품이라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뭐 유리 찬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빙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립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확대됩니다. 내 얼굴을 좀 치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곰팡에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유리 찬통 반찬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머그컵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원목 도마부터 워쩡 키친 툴 이런 것도 있고요. 원목 볼 볼 볼로 돼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보르네오 섬에서 나오는 뭐 해피트리 뭐 이런 거 도자기 그릇 이런 것도 있고 주방용품 욕실용품 이런 것들이 지금 자파가 저쪽 끝에 있고요.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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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이제 고블렛 잔이 나왔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제가 개당 5천원씩 드리고 있는 유리컵이에요. 유리컵 다용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 옛날 다 보셨죠? 많이 오시면 나오죠. 방송에서 레트로 상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종류가 한 68가지예요. 아 이건 내가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쉽게 지금 바꿔보기는 해야 될 같아. 그렇게 하고 뭐 텀블러 대용량 텀블러부터 섞여갖고 보은병이지 텀블러 보은병 라인 도마라인 밑에 섞여서 있고 뚝배기부터 섞여갖고 뚝배기 뚝배기 그리고 그 그 뭐냐 그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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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도 있고 여기 자파 자파들 구성되어 있고 후레펜 에그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 가전 쪽 주방 가전 이쪽이 아니 이쪽 주방 가전 주방 가전 쪽이고 여기가 이제 밀폐 용기도 돼요. 이쪽이 밀폐 용기 라인 쪽 밀폐 용기 라인 쪽 이거 하고 저쪽이 이제 일회용품 라인 쪽 일회용품 라인 이렇게 해갖고 다양하게 쓰니까 여러분들 주방 용품 하물며 지퍼백 있어요? 지퍼백 있습니다. 일회용 랩 있어요? 있어요. 호일만 없어요. 호일은 내가 명절 끝나고 갔다 올게요. 명절 끝난 거 아니라 월요일을 갖다 올 수 있구나. 호일 챙기려 호일 사이즈 두 가지만 가져올게요. 그것도 큰 거 말고 호일 두 가지 동만 가져올게요. 호일 호일만은 헛거 다 있네. 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주방용품 주방용품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지금 계신 분들 설명 끝났으니까 문화 해야지 이거는 상품이 보이는데 문화 해야지 이거 뭐냐 이거 매니저 이거 뭐야 이거 뒤에 이렇게 돼 있어 뒤에 이거 뭔가 매니저님 이거 문화야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귀여워 무료 나눔 무료 나눔 오늘은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조금만 심심하니까 이거 문화 나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귀여워 집이 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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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 갖고 안 보여주고 이거 이거 무료 나눔이에요. 모르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재미 삼아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반상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커피 한 잔씩 대접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받아 가시고 그렇다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하하하 아 이거 산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괜찮대요. 하하 괜찮대요. 이거 그래요. 귀엽네. 여기다 자석 붙여갖고 냉장고에다 붙여놔도 되겠다.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캐릭터가 많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 지금 봤어. 하하 싸이오님 드릴게요. 싸이오님 장바구니에 담아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르시면 받아 가시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야 받아 가시는 거예요. 어 아 저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안돼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혼자 누르고 혼자 다 갖고 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다 들여요. 만세하는 고양이님 어떠세요. 귀엽겠어요. 나 이 말 한 기억이 나는데 하하하하하 어 나 이 말 한 기억이 나는데 나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만세하는 고양이니 그치 어 만세하는 고양이를 생각하니까 되게 귀엽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 언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났어. 그럴 때가 됐으면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세요. 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요리가 나오면 가능해요. 어떻게든 요리가 나오면 가능한데 가능한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후라이팬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하하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진심으로 지핑 지프 진프 진프 맞나? 하하하 어서오세요. 하하 나 뭐라고 불러대니? 집 집 집 집 하하하 와인님 어서오세요. 어 어 옆에서 딸도 얘기하고 티비소리 사장님 뭐 소리 머리에 집중물과 요즘에 우리 딸아이가 어 말이 많아졌어요. 하하하 하하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느 선물 저도 다른 선물도 분명히 뭐 건강식품도 많고 뭐 다른 상품도 많을 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게 네 요거 스트레스 관련해 갖고는 주방용품도 한몫을 해요. 어 한몫을 하기 때문에 어 후라이팬 같은 거 체리코코 민트니 어서오세요. 다른 냄비는 뭐 양은냄비든 상호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후라이팬만큼은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여러분들 대형마트 안가셔도 중형마트 있죠. 국내마다 있는 큰 중형마트 거기에 가면 후라이팬이 다 걸렸습니다. 사이즈별로 그리고 28cm나 30cm 정도 해갖고 그냥 바꿔주세요. 그냥 넣어놓으세요. 바꿔 놓으시고 후라이팬은 길들이는 게 아니고 길들이다가 길들이다가 코팅 벗겨지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요번에 올라가셔서 진열자 한번 쭉 열어보셔서 후라이팬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코팅이 좀 벗겨져 있고 내가 후라이를 했는데 잘 안돼 그럼 바꿔주세요. 코팅력이 잃은 거예요. 코팅력이 잃은 거고 표면이 좀 거칠어진 겁니다. 거칠어져서 잠깐 물건을 땡기 잡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눌러붙어요. 잘 눌러붙어.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젊으시니까 가능한데 모든 후라이팬 모든 모든 후라이팬은 사용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왜 안되지 왜 나만 나만 안되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조금 터득하시면 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열을 달궈놓으시는 게 좋아요. 열을 달궈놓고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열을 달궈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후라이팬이 있어요.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거 안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요. 후라이팬 사용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들어서는 거지 습관을 조금 바꾸시고 바꾸시면 그래도 오랫동안 수명 단추가 안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어떤 걸로? 스트레스 안받게. 스트레스가 받으면 안되거든.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게 홈쇼핑에서 후라이팬을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 그라인더를 지지고 지단으로 붓고 양념을 붓고 그 냄비들은 전부 다 차가운 냄비가 아니고 전부 다 달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냄비 자체가 코팅력이 음식도 여러분들 최상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최고로 적합한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가 우리가 1도부터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음식을 놔뒀을 때 제일 맛있게 익을 때 안 들러붙이는 그 온도가 있어요. 그것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맞춰주기 때문에 차가운 냄비에다가 어떤 걸 해도 다 늘러붙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냄비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요리가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찬물에 담그세요. 맞죠. 그게 대장간으로 따지면 우리가 칼 망치질하고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어가지고 망치질하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담금질. 우리 주방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호라이팬을 못 버티는 거예요. 호라이팬들이. 처형상 갈 때는 잘 사용했어. 근데 뜨거운 거를 찬물에 탁 틀어버리니까 칙 소리 나면서 기름하고 같이 터버리죠. 도망가지냐고 기름타올로 좀 닦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나머지 설거지 다 완료하신 상태에서 바닥에 놔두고 싱크대 바닥에 놔두고 내가 들고 닦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놔두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제가 항상 그걸 따져요. 싱크대하고 후레팬하고 좀 멉니까? 내가 물어봐요. 한 10m 됩니까? 후레팬 들고 내가 계속 가야 되니까. 대부분 이동하는 거리는 두 발자국에서 세 발자국일 거예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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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자국이나 세 발자국 후레팬 들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움직이면서 싱크대 가는 거기 때문에 무게도 여러분들 손잡이가 뜨겁지 않을 정도 그 정도 그때 움직이시면서 열이 좀 식은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수명이 단축이 안 돼요. 신사언니니 먼저 제가 반갑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나라에서 코팅을 코팅을 후레팬에 코팅을 했는데 코팅이 죽어도 안 베끼죠. 그러면 노벨상이에요. 안 베끼지는 건 없어요. 다 베끼지는데 언젠간 다 베끼져요. 언젠간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후레팬은 없습니다. 그렇게 좋다 좋다 했던 개발 중이에요. 압축도 해보고 뿌려보기도 해보고 단 갖다가 빼놓기도 해보고 두 번 발라보기도 해보고 세 번 발라보기도 해도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지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후레팬은 사용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카트에 오오오오오 웃었어요. 가리 끌뻔 했는데 가리 끌뻔 했어. 이렇게 간단히 설명 후레팬 화면은 제가 엄청 설명을 많이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잘 사용하고 계시죠. 다 사용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주방용품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고 제가 없는 것만 찾아가서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어발식 주머니라고 하죠. 문어발식이라는 거는 천원짜리 하나 구매하기 위해서 찢기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숟가락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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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어발식 배송비라고 하잖아요. 그걸 저한테 한 대 묶으시면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도 어찌 후사반 상품으로 제가 갖다 놓으면 그걸 묶어갖고 갖다가 갖다 가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갖고 배송비 하나 이렇게 갖다 가시면 되는데 배송비도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비도 무료배송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 방송 중에 꼭 구매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5일까지 킵을 해드릴 수 있어요. 5일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5일까지도 킵을 해드리고 좀 더 연장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1대1창에다 이용을 하시면 돼요. 1대1창에다가 1대1창에다가 킵 좀 연장해주세요. 하시면 다 해드려요. 웬만하면 그러다가 헬로키친에 빠지시면 자연스럽게 1대1창 이용 안 하시고 스토어에 있는 무료화폐창 이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보내달라고 할 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달라고 해야 보내드려요. 너무 오래 지나면 문자를 드리긴 해요. 근데 그 문자 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빨리 가져가라고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까먹었을까 봐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 헬로키친에 주문하신 거 결제 완료된 거 여기 지금 잔방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언제 가져가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요. 단순히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오해하실까 봐. 바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이용하신분들 계세요. 상당히 주방용품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계절별로 계속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번 사가면 또 안 사게 돼요. 주방용품이 펜션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좀 늦어요. 많이 늦어요. 그립 러스팅 라이언 커피 주 매니저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책 출책도 해주시고 감사해요. 제가 남성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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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찾다가 결국에는 자동차용 쪽으로 갔긴 했는데 남성치고는 남성 중에서 열의 아홉은 대부분 자동차에 관련해 좋아하십니다. 한 명은 없어도 되고 없어도 있어도 되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아홉분 한 여덟명에서 아홉명 최소 대부분 자동차용품 좋아하시면 자동차용품 쪽으로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동차용품을 가져오긴 했는데 대부분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다 갖고 계세요. 자동차 사시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건데 혹시라도 잊어먹었을까 봐 혹시라도 바꿀 때가 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린 거니까 이거는 자동차 3종 세트예요. 이게 이케아가 아니라 아케이로 되어있습니다. 아케이 아케이 이케아 아니야 이케아 아니 아케이 앞뒤만 이렇게 바꿔 놨어 요거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나 유튜브에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이게 광고로 뜨던데요 이게 신기하던데 미리 준비하기 잘했지 내가 지 내가 미리 준비하기 잘했지 자 이거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이거는 예 꽂아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소리 요거는 내 손 안 닿는 부분까지 요거는 바깥쪽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 차량 내부 차량 안쪽을 생각하시면 저주석에서 여러분들 저주석에서 운전석에서 저주석에 구석에 있는 손까지 안 닿아요 유리창 끝에 그 모서리가 안 닿는다 끝에 아래 위에 다 안 닿는다고요 유리창도 잘 안 닿아요 그래서 요정도 요정도면 다 닿아요 요정도면 다 닿고 요게 이제 요즘에 날이 환절기를 바뀌면서 환절기를 바뀌면서 저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습이 너무 많이 찹니다 습 제거하시는 건 다 아시죠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습 제거하는 거는 바깥 온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긴 한 건데 좀 어쨌든 좀 빨리빨리 닦아야 되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핸드형이 두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컨에서 나오는 애들 있죠 필터는 여러분들 정기전을 바꾸고 계시죠 필터 귀여운 아이님 어서오세요 필터 나오는 후비구 있잖아요 거기 먼지가 많이 쌓여요 여러분들 많이 쌓이기 때문에 필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긴 할 거예요 이거 뭐 자기 개인적으로 바꿔주시는 분들은 잘 바꿔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필터 빼는 방법도 한번 정비소에 맡겼다가 필터 그냥 바꿔주세요 한번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서비스로 어 기원아이님 흐흐흐흐흐흐흐 어 내가 물건 사갖고 사장님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해줘요 웬만하면 말만 잘하면 해줍니다 안 바쁠 때 가요 안 바쁠 때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여는 게 다 방법이 있어요 어 필터 그..어 이거 있어요 어..어 스텐으로 된 도망칼 어.. 껴 넣는거 스텐으로 되어 있어야 되나 어 제가 가지면 플라스틱하고 전기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두가지 아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 저게 있었나 아 저게 있었나 저 트레이가 있었나 잠깐잠깐만요 저 스텐이 칼 꽂는 게 있었어 어 있었어 어 나 그거 구할 수 있어요 기어나이니 크기는 대충 얼마나 되요. 칼, 도마와 같이 꽂아야 되는 거죠? 스텐이 좋아요? 알았어요. 스텐을 내가 구해 올게요. 매니저님이 그거 적어줘요. 칼, 도마, 꽂이, 스텐. 스텐으로 되어 있는 스텐, 칼, 도마, 꽂이. 제가 오롤라 갔다옵니다. 오롤라. 오롤라, 오롤라. 나 지금은 없어. 오롤라 갔다 올게요. 오롤라. 어떤 스타일로 갔다 온 건지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에어컨, 청소 소리에요. 에어컨. 에어컨 그 라인에서 이렇게 닦는 거. 닦는 거. 요것도 제가 올려놓긴 할게요. 요거. 이왕 설명드린 거 올려야지. 설명드렸는데 올려야지. 이거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먼지터리개. 만원 안 합니다. 요렇게 해서 올릴게요. 요렇게 해서 올릴게요. 먼지터리개. 이렇게 보일라나? 일제 거. 일제 스타일은 있어요. 일제 스타일은 있습니다. 일제 스타일이 있긴 한데 일제가 마음에 드시는구나. 일제 애들이 다른 애들 그립보다 좀 작아요. 금형 자체가 좀 더 작게 만들어요. 약간. 약간 금형을 좀 작게 만들더라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춥하시면 돼요. 주춥. 언제든 오셔가지고 주춥하시라고. 항상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주문하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들어왔던 상품인데 지금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요런 스타일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쿠프예요. 쿠프로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요런 식이야. 저런 스타일이고. 아니면 저번에 기원아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거 뭐냐 그거. 그거 하셨잖아. 그 세트. 1인조 세트.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 스타일도 있고. 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 요런 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요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굵은 철재로 되어 있는 칼도머를 내가 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품절이 되어 있으면 다른 디자인도 내가 본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가져올게요. 칼도머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 음. 어. 점점 거 이뻐요. 어. 점점 거 이뻤어요. 어. 그래요? 저거 이제 재고가 없는데. 저 딱 한 세트밖에 없어요. 저 샘플. 아니다. 어. 샘플 밖에 없어. 샘플 밖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 만약에 내가 본 게 맞다면. 내가 본 거는 기억이 나거든. 내가 본 거는 기억이 나요. 요게 지금 현재. 야. 공기가 원래 없었나? 공기가 안 보여. 어. 괜찮아요? 어. 느낌 괜찮습니까? 어. 첫 느낌이 중요하긴 한데. 요. 쿠프. 쿠프하고. 어. 쿠프. 쿠프. 그리고. 앗접시. 냉면끼. 쿠프. 쿠프. 바깥쪽도 디자인이 있겠네요. 메이드 인 제펜으로 적혀있어요. 이렇게 다 하셨나요? 자라 들어갔어요? 자 이거 원형 접시. 접시 타입으로는 아니라 좀 깊어요. 하여튼 원형. 파스티 접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원형 접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단 공기가 안 보이거든요. 공기가 원래 없었나. 그냥 공기 빼고 공기 빼고 공기 빼고 공기 빼고 그냥 가져가실 거면. 이게 원래 지금 단가들이 공기 대비 있었네. 공기 대비 있었어. 이게 뷔페 접시라고 하네 뷔페 접시.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저렴하게 드릴게요. 만약에 계시면. 동접열명. 동접열명. 감사합니다. 동접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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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수면양말. 수면양말. 문화의 문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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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지금 열명이 계신 거니까. 좀 작은 접시. 이게 너무 작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작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 지금 현재. 다 없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빨리 눌러요. 내가 누른 사람 줄게 그냥. 서착순으로 할게. 이제 다음부터 추첨 안 해. 서착순으로 할게요. 이거 문화인데. 마냥 기다릴 순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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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눌러. 됐어요. 디어 라인 드릴게요. 감사해요. 눌러줘서 감사해요. 눌러줘서 감사해요. 고향이에요. 남편분 드리면 되겠다. 남편분 드릴 수. 다른 거 다른 거 보여줄게. 누구하고. 누구하고. 3일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하고. 3일 얘기를 안 했어요. 3일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어색. 1일제 스타일. 1일제 스타일. 이게 mおい. 이거 네 일제는 아니에요. 2일제 제품은 아니에요. 3일제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품처럼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이. 요게 제가 한번 보여줬던 거죠? 아, 남편하고요? 왜요? 왜? 왜? 왜요? 요 스타일 이게 1인조 세트에요. 2인조 세트도 있고, 1인조 세트도 있고, 되게 간단해요. 공기 대접 들어가 있고요. 앞창기하고 접시 들어가 있고, 자가창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젓가락 하나 들어가 있고, 노랗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서영3017님 어서오세요. 서영메이드님 이용도 서시고, 반가워요. 헬로키친, 헬로 안녕하세요 주방 키친 해갖고,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는 헬로키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팔로워팔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필요하셨던 거 주방용품 혹시 있나요? 물어봐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대부분 입장에 원컬러에요. 웜컬러에다가 툭,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공기 대접으로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따뜻해.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없어요. 재구가. 재구 확인하면서 드러내는 거라서, 아예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아예 세트로 나왔어요. 공기가. 공기가? 공, 대, 명, 끼가 있어요. 딱 공, 대, 명, 끼만 있습니다. 접시 없어요. 공, 대, 명, 끼만 있어요. 근데 공, 대, 명, 끼만 하시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다, 디자인 다 틀려요. Around, 디자인 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있고... What, 저 정도에요. 좋은거 좋아하시는구나 달콤한 냉장고님 어서오시고 오 상권소년 서희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장상복님 어서오세요 일제는 제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딱 그정도 프랑스 아니면 메일인 체인 아니면 메일인 코리아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에요 요정도 이쪽에 보시면 원클라트 원패드 열매님 오세요 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품이 나오지 치앙은 치앙은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저렴하게 올려볼테니까 이거는 행남조작이 행남조작이인데 제가 저렴하게 올려볼게요 이거 실버에요 실버 요게 가인실버 매니저님 가인실버 생선적지에요 가인실버 저요 저요 언패드 열매님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남 저희가 원래 주가 행남이에요 주가 행남 한국조작이 젠조작이 동양조작이 이런거 많은데 저희가 주가 행남조작이 지금은 행남조작이 거래를 안하는데 공장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 제가 이거 저렴하게 몇 개만 올려줄게. 몇 개만. 생선접시. 여기 생선접시 여러분들. 횡남꺼. 이렇게. 이렇게. 딱. 다섯 장만. 여러분들. 다섯 장만 올릴게. 다섯 장만. 많이는 못 올리고. 다섯 장만 제가 올려봤습니다. 핑크컵. 핑크컵. 저 핑크컵. 저 핑크컵. 저거 없는데. 없어갖고. 없어갖고. 반품도 못해갖고. 깨기는 너무 아까워갖고. 숟가락 꽂아 놓은거에요. 저게 파스테이군요. 파스텔 머그컵. 파스테. 고반선 머그 보여드릴까요. 그냥. 저거 말고. 피카색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이게 원래 예전에 빈티지스럽게 해갖고. 머그컵이 나왔던 건데. 핑크. 이게 파스텔. 리빙같이 났던 특판용 상품인데. 제가 이제 반품 못 보내고. 원래 색깔이 두가지 였어요. 지금은 이제 없고. 제가 그냥 숟가락 꽂아 놨어요. 판매용으로 꽂아 놓은거고. 요게 이제 고반선 머그라고 해갖고. 요것도 이제 거의 이제 오렌지 계열이죠. 음. 이렇게.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 5,000원에 드려요. 5,000원. 요게 머그컵치고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도자기. 투톤 칼라로 되어 있고요. 요게 고반선 머그라고 해갖고. 디자인은 두가지에요.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거는 5,000원. 요게 머그컵이 도자기에요. 음. 도자기는 진짜 받아보셔야 돼요. 아예 알아요. 봐야 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도자기들이. 600ml 짜리에요. 대부분 500ml 짠이라고 하죠. 500ml 짠. 맥주짠. 맥주짠. 요것도 고반선 머그인데. 요렇게 해갖고. 아빠, 엄마, 자녀분들하고 주스하고 맥주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 회의할 때. 가족 청문회 할 때 드세요. 가족 청문회 할 때. 같이. 우리 아들내미도 나중에 맥주 먹겠다고 하면은. 술도 알려줬는데 나 술을 잘 못 먹거든요 나도. 난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잘 못 먹는데 아들내미가 술을 너무 잘 먹으면 안 되는데. . 아하하하하 우리 와이프하고 저의 의존을 당일 물러 받았으니까 잘 못 먹을 거예요. 아하하하하 잘 못 먹을 거야. 2006. 자 이건 두 개 들어있어 아까 6,000원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잘 먹었어요. 근데 안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못먹더라구요 보니까 자 이거 두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사이즈는 요정도 사이즈 나요 그래서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드시는데 아빠 엄마 아이들 자 요건 두개 들어 있어갖고 자 요렇게 올려드릴 거고 요거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투톤으로 되어 있어갖고 좀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가격대비 괜찮구요 어 가격대비 괜찮고 아이들도 컵이 있어야죠 자기들은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딱 정해져 있어 아 맥주 한병으로 일주일도 놀 수 있어요 진짜 저러미 저러미도 올려드릴게요 머그컵 이런 머그컵은 없어요 이거 천원에 올려드릴건데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없어 어 많이 없어요 이제 그래도 10개는 올릴 수 있어 천원 원래 천원짜리 머그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천원짜리 퀄리티에 천원을 갖다 파는 게 아니구요 어 가격은 얘보다 비싸요 제가 천원보다 비쌉니다 행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행사는 예전에 했던 행사를 그지로 끄집어 내갖고 어 드리는 거예요 아이 이제 가격 붙잡았어요 이제 빨리 오픈에 해서든 천원이라 팔려고 어? 저녁 늦게 드셨어요 어? 왜 저녁 늦게 드셨어요 너무 늦게 드신거 아니에요? 식건증 오겠는데 아이고 식건증 오겠는데 오늘 커피 쿠폰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끌어올리자 일단 최소 5명은 들어와야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모기팔찌 모기팔찌 문화예요 모기팔찌 문화 아 이거 두개로 갈게요 이제 개설이 끝나갖고 더이상 판매가 못하겠네 안그러면 내년까지 가는데 내년가면 효과 다 없어져 그럼 아예 못하겠죠 문화예요 여러분들 모기팔찌 문화 이거 양쪽으로 다 찾고 다니셔야 됩니다 LED에요 LED 다 아시겠지만 다 어디있어요 어쩌저쩌고 커피 한잔니까지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한번 풀려놓으면 언제까지 간다고 그랬나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일단 1개월 냄새 좀 사라진다고 보시면 그냥 없애도 돼요 그냥 문 우리 주무신에다가 걸어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피제요 들어와 들어와 기피제 기피제 모기가 이제 이곳에 냄새를 싫어한다고 기피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뿌리는게 팔찌로 내리는 거 보시면 돼요 일단 인원 채우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야 모기팔찌 커피 한잔님 축하드리고 LED 작동 안돼도 이해하세요 나 이거 골라서 못 보내줘요 LED 고장 날 수도 있군요 이건 터치식이야 이건 눌러야 되는 거고 이거 그냥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LED 고장 났으면 버리세요 아니 그냥 써먹고 버리세요 어디 걸어놓다가 문화 시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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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빼고 시장바구니 문화 문화 문화예요 문화 문화 명절 명절 힘내시라고 제가 어제 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하긴 할 거예요 조금 더 할 수 있어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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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넘어가면 해가 넘어가면 악성제거가 됩니다 악성제거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빨리 처리하는 것도 능력이야 시장바구니 시장바구니 접이식 접이식 아 이게 소짜리였나 아 그러네 소짜리였구나 이거 하나 받아갔어요 받아갔어요 시장바구니 받아가세요 언젠가는 써먹습니다 시장바구니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효과는 많이 안 없어졌을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몇 명 들으셨어요 다 어디갔어 세 분밖에 안 들으셨어요 자 어 어쩌고 저쩌쩌쩌쩌니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나이론 나이론인가 이게 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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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할 날이 옵니다 요즘 일회용용품 줄이자 줄이자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축하드려요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죠 카트가 날 또 차다니는 날이 옵니다 난 이제 담아놓기만 하면 돼요 보통은 이제 온라인 더 빠를 가격이 한데 온라인 오프라인도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요즘에 서빙도 로봇 가죠 서빙도 로봇 가고 있는데 아마 쇼핑도 같이 대행해 주는 로봇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로봇들이 나와서 옆에 쫓아다닐 겁니다 요즘에 여행가방도 날 쫓아다녀요 아시죠 여행가방도 나를 뒤에 쫓아다녀 내가 안 들고 가도 돼요 여행가방도 저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가방도 있답니다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종류도 많고 여행가방 오우 환자빌이야 익힘 들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 먹으니 맞죠 유튜브 보다가 작년에 판매하던 상품인데 이쁘더라구요 한번 구경해야겠어요 아아 아아 저 뒤에 빨간 뚜껑 원형으로 된 반찬통이요 저깔 담으 때 그런 통 맞아요 그거 맞아요 나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렴하게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사이즈는 장애가인데 저 사이즈를 찾으신 분이 계신 갖고 가져온 거예요 사이즈는 더 많은 거 아시죠 저 몇백원인데 몇백원 요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밀키 명뿌람지는 모르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요 딱 젓갈보다 좀 작아 작아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광양에 가서 젓갈을 받아오긴 해요 젓갈을 받아오는데 어 광양김도 맛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이 김을 잘 먹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요거 이거 지금 한 게 몇 개 필요하신지 모르겠는데 요거 여러분들 그냥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어요 10개 10개 다 필요하시면 담아드릴 거고 아니면 스토에서 담아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거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냥 오늘만 100원에 다 드릴게 광천 광천 일단 더 있긴 해요 더 구하우스 구해올 수 있어요 더 아 이게 300g짜리에요 술통 300g 그냥 100원에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요 만약에 다 가져가실 거면 100원에 드릴게요 천원에 하하하하 10개 천원 다 오케이 원래는 100원 아니에요 아시죠 하하하하 자 이거 천원에 자 여러분들 10개를 천원이에요 이거 배보다 배꼽 더 큰 거야 이게 10개 천원 하하하하 100원에 드릴 거니까 흠흠흠흠 사이즈는 더 다양한데 원하시면 말씀은 하셔도 돼요 제가 더 가져올 수는 있어요 맨전 이거 10개에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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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자자 가셔야 여러분들이 담아 가셔야 제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흠흠흠흠흠흠 기존에 잘 회전되는 거는 빼고 야 이거 회전되는 건데 주인이 나타났어 어 그럼 제가 얼른 팍 드립니다 이렇게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 옆에 박공기 인가요 맞아요 어 옆에 바로 옆에가 뚜껑이 있는 박공기 뚜껑 있는 공기예요 뚜껑 있는 공기 뚜껑 주발세트 사이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즈는 세 가지야 이렇게 사이즈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중간 이게 소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양념 반찬통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긴 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드시고 그래도 보통 사이즈 공기기가 딱 이 정도 하니까 단점은 있어요 대접이 없어요 대접이 없는데 칠첩 반상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디자인으로 칠첩 반상기가 있습니다 칠첩 반상기 제가 그거 여러분들 저렴하게 드릴 수도 있어요 칠첩 반상기 총 구성인 부성품이 10 몇 피스였지? 어우 오랜만에 해갖고 하여튼 있어 하여튼 있어 그거 내가 12만 8천원에 드릴 수 있어요 아 12만 5천원에 드릴 수 있어요 12만 5천원에 드릴 수 있는 칠첩 반상기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선물 진짜 많이 드렸어요 고구마 전자렌지 용기 보여 드리러 갈게요 있어요 공기예요 공기 지금 현재는 낱개로는 대접이 없을 뿐 세트는 있다는 거 세트가 무려 온라인에서는 거의 20만원 30만원 초반대에 나가고 있는 그 상품을 여러분들한테는 12만 5천원에 드릴 거예요 저도 붙이지도 않고 딱 그것만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부가세 수수료만 붙여놨습니다 원가에서 그래서 12만 5천원에 드렸어요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게 더 사가셨던 분이 계세요 칠첩 반상기를 칠첩 반상기 21피스인가? 아 그럴 건데? 아하하하 생각이 안 나 아하하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디자인이 있긴 한데 두 가지 크게는 후비... 아 후비란다고 죄송해요 후마미 맘님 어서오세요 고구마 고구마 많이 찔 거예요 고구마 한 요정도 고구마 데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올려놓기로 할 건데 전자렌지 물놓고 하면은 조금 수분이 더 들어가긴 하겠죠 전자렌지에 넣으고 하실 때는 물 없어도 되긴 해요 고구마는 이게 이제 꿀고구마냐 반고구마냐 어떤 거 구구마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아하하하 난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자 쿡찜기 반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고구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냥 딱 방금 톱톱한 맛이 낫긴 해요 좀 이렇게 입안이 꽉 차죠 그게 반고구마 꿀고구마 있죠 꿀고구마는 결이 틀려요 걔는 결이 이렇게 뜯어져 그래 꿀고구마요 걔는 하하하하 자 이거 여러분들 드리는 게 3700원인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요리하기는 참 좋아요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요거 갖고 살 좀 찌셨을 거야 하하하하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자조해 먹을 거 같아갖고 오히려 이거는 악마의 상품입니다 악마의 상품 다이어트 못해요 이거 있으면 하하하하 근데 조절 잘하시면 오히려 다이어트 할 수도 있어요 딱 요만큼만 먹을 수 있으니까 하하하하 그래서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당연히 수분이 있어야 겠죠 뚜껑 투명 뚜껑 그리고 요거 하얀색이 찜판 찜판이 밑에까지 들어간 찜판이에요 똥똥똥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만두 5분 30초에 여러분들 나오고 있죠 레시피가 감사해요 바디 그래도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그렇고 놓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단호박 단호박 드셨고 브로콜리 물 집어넣고 데쳐 놓고 드시는 것도 가능하구요 만두 그리고 찜판 빼놓고 계란찜도 가능하시고요 여기다 라면도 가능합니다 라면 가능하구요 다 가능하고 요거 여기 레시피가 나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올려놓고 올려놓고 전자리 옆에 붙여놓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제 어느정도 숙달되면 아마 감 오실 거예요 어차피 안쪽에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악마의 상품이에요 다이어트 못해 이것도 있어요 자 근데 용량 큰 것도 있어요 용량 큰 것도 있습니다 용량 큰 것도 요런 아이들이 용량 큰 거에요 고구마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앞에 찜판이 들어있고요 찜판이 들어있고 투명 뚜껑에다가 바디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뚜껑을 따로 사용하셔도 돼요 뚜껑을 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래 돌려도 됩니다 얘네는 오래 돌려도 산면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전자레인지 냉장 냉동 다 사용 가능하시고 요정도 요정도에 햇반 두개 정도 들어간 사이즈죠 그럼 다 돌아갑니다 이거 갖고 내가 한 시간 돌릴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이게 몇 분까지 사용 가능하니 요런 건 없지만 다 가능합니다 네만한 거 더 큰 것도 있을까요 요거 더 큰 거 네만한 건 아닌데 네만한 건 아니지만 네만한 건 아니지만 네만한 건 아니지만 원형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뚜껑을 따로 접시에다가 피자 하나 올려놓고 덮어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스틱구멍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걸어놓고 사용하려고 요것도 있어요 거리도 있어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모가 이쁘다 네모가 네모가 이쁘다고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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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뚜껑 자체도 도명태로 되어 있는 거라서 뚜껑만 따로 사용하셔도 되고 안쪽에는 찜파나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찜파나시 다 들어가 있고요 물 조금 넣고 브로콜리 채소 야채 같은 거 좀 데쳐서 드셔도 되셔야 돼요 아 물 한번 데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만두도 뚜껑 닫아 놓고 물 좀 집어넣고 돌리시면 만두도 뚝뚝하고 나오고 요런 상품들이 은근히 악마의 상품이에요 다이어트 포기해야 돼 음식이 너무 간단히 나오니까 음식이 너무 간단히 나오니까 이게 고구마 찌는 시간을 꼬맹이가 못 끓인다고 간편하게 전자리 해보려고요 크기는 동그란게 더 크네요 이게 더 크긴 합니다 용량으로 치면 이게 더 크긴 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했지만 확실히 더 크긴 해요 이거 이 파란색 야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거 그걸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있어요 물어보고 스타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떠들면 되게 힘든데 더 큰 것도 있긴 합니다 용량이 이렇게 동그란게 이거는 나중에 숙성시키실 때 뭐 제빵사들은 다 아실거에요 숙성시킬 때 사용하셔도 되는 이런 상품이 있긴 해요 사이즈는 더 다양한데 그때 원했던 사이즈가 요거라서 사이즈는 더 작은 거 더 큰 것도 있어요 더 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요거는 빨간색의 실리콘 되어있어 갖고 밀폐력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밀폐력이 좀 있는거구요 숙성시킬 때 사용하시려고 가져갔던 것 같은데 정작 그분은 내가 잘 모르겠고 아 그린으로 픽했어요 용량은 3,800mm 짜리 이렇게 3,800mm 짜리고 요건 따로 찐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찐판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사실 요런 것도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상품이긴 해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이게 돌아가면 안 돌아갈 거에요 요즘에 이게 안 돌아가고 밑에 팍 안 돌아가는 전자레인지 나와 있긴 해요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께 아직은 돌아가는 전자레인지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갖고 큰 것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거에요 전 붙여놨다가 따로 안 담아되고 그대로 돌려도 되긴 한데 이 정도만은 전자레인지는 없죠 아직은 저희가 그나마 있는 게 이 정도만한 건 돌아가긴 하겠지 딱 도시약 사이즈니까 요거는 제가 용기보이트리 어마 mapped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요건 가성비 쪽으로 상당히 좋아요 몇 피스라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할 때마다 까먹어갖고 앳아 헬허허허헧더 borrowed 하하하핳핳핳핫도캐먹pie Ş速 이번엔 요것 Willie 이거를 또 이렇게 arrow部을 끼에 하나하네요. 여기도 고측보이상한거unden 있으신가요. 그소스있는거리 답례품으로도 좋고 특판용으로 나왔어요 보통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껑 찜판 바디 이렇게 일단 이게 한 세트에요 요게 한 세트 요게 3개가 들어있고 얘도 똑같이 요거 찜판 뚜껑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쪽으로는 확실히 얘가 우세하긴 합니다 개당 따지면 1100원인가 1200원 밖에 안돼요 개당 따지면 집들이 용품 이것도 괜찮습니다 전자레인지 용기 사용 가능하세요 전자레인지 용기 다 사용 가능하시고 아까 맛있는거 계란찜 다 사용 가능하시고 라면 가능하구요 먹다 남은 통닭 데피는거 용도 가능하시고 아까 브로콜리 물 좀 넣고 브로콜리 데쳐서 드시는거 그게 더 효과가 있는거 아시죠 그렇게 해갖고 드실수도 있구요 코트메니아님 어서오세요 남았던 떡볶이 먹어도 되구요 가위를 담아놓으셔도 됩니다 용기 가위를 담아놓는 용기로 사용하셔야 되고 용기 자체는 다용도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 플러스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하시고 냉장 냉동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요즘에 저도 약간의 조금 그런게 있었던 근데 요즘에 용기를 내가 무시를 못하겠더라구요 용기가 정말 이쁘게 잘 나오고 간단히 캠핑에서 드실수 있는 어 검정 뚜껑 반찬통인가요 맞습니다 저거는 냉장고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욕망이 좀 강하신 분들 제가 이걸 한번 권장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뭐 혼쇼핑은 아니지만 이거 만큼은 자 요런거를 써보는게 어떨까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권장을 해드리는데 사이즈는 요거 제일 큰거고 요거 제일 큰 사이즈고 이렇게 보여 드리면 요거 제일 큰 사이즈 그 다음 사이즈 자 그 다음 사이즈 자 이렇게 해갖고 나와있는 사이즈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항상 홈쇼핑에서 똑같이 따라 하는 건데 그냥 가져가시다가 어떻게 막 이렇게 자기네 이렇게 미끄러지고 막 넘어지고 갔다가 엎우고 막 그런거 있죠 요거는 딱 여기 틀이 있어갖고요 요거 갖고 어디까지 기울어지냐 보면은 여기까지 길어진다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안 기울어져요 여러분들 아 대전 갈 때 꼬시다님께 들렸다 갈게요 꼬시다님께 하신다는데 근데 거기 자주 가시게 생겼는데 그래서 가다가 뭐 넘치는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숨쉬는 구멍 냉기순환 장치 다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패킹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밀폐력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자레인지 사용 다 가능하시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사이즈가 총 3가지인데 여기다 또 있어 여기다 작은 사이즈가 또 있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를 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것 또한 이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반반 나눠져 있어요 반반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끼울었죠 끼울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찬통 이용할 때 한 번에 쭉 껴갖고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칸칸 용기 저기 기어 라인이면 말씀하신 거는 칸칸 용기라 갖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칸되어 있는 칸칸 용기 이것도 트라이템 소재로 나 있어 갖고 칸칸 용기 빼고 써도 되고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칸칸 용기가 사이즈가 3가지 그리고 4칸 용기 4칸 용기 짜리는 이렇게 정사각형 원형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4칸짜리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가 제일 큰 거가 제일 큰 거가 3천 미리 짜리입니다 3천 미리 짜리 제가 이거 사이즈를 큰 것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3천 미리 짜리 3천 미리 짜리용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가요 그 다음 사이즈가 1천 5백 미리 그 다음 사이즈가 그 다음 사이즈가 그 다음 사이즈가 1천 미리 작은 것도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담으세요 여러분들 좀 욕망 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언제 한번 냉장고 한번 바꿔야 되겠지 하시는 분들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애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큰 것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사이즈는 645 미리 짜리 3천 3백은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460 미리 짜리 댓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상품 올리라고 못 봤네요 확인해 볼게요 댓글 확인하는 타임 댓글 타임 여기서부터 그다 칸칸 용기 그것도 사고 검은 뚜껑 용기도 샀어요 기오라인이면 두 개 다 샀구나 참 그러네 두 개 다 샀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방송 끝나고 나는 배고프시겠어요 계속 말씀하시니 항상 그래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파요 3천 지대가 매실장아찌 정리하고 싶어요 좋네요 매실장아찌가 압력이 차이기 때문에 냉기순환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공기순환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게 없으면 아무래도 뚜껑이 잘 안 열려요 이렇게 닫어 놓는데 이게 잘 안 열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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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렇게 하면은 뚜껑이 열 시 때는 항상 냉기순 장치를 오픈하신 다음에 열 시는 게 실리콘 패킹이 안 찢어져요 압력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이게 저는 용기상권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우 감사해요 귀여운 아인이 내가 항상 퀄리티는 좋은 걸로 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또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들 좋은 게 나오면 어 선생님 출장 안 가시는 요리 언제요? 나요? 월요일 그리고 토요일 하하하하 가끔 금요일로 안 가요 대부분 이제 화수목에는 제가 출장 갑니다 웬만하면 화수목은 가요 원래는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 빡세게 가야 되는데 그립 덕분에 지금 약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근 하면서 하하하 운전하면 정말 피곤하는데 어 핑계삼아 갖고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가끔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거의 고정을 쉬고 있고 금요일은 가끔 쉬고 하하하하 네 맞아요 월금토는 거의 자주 안 가 월은 아예 고정이고 하하하하 월은 거의 고정이에요 어 아 뚝배기 사여야 돼요 뚝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뚝배기도 여러 가지 있고 쪼구저쪼구님 어 신종영산원님 어서 오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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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니저님 보고 가요 하수 먹으면 좀 바빠요 나는 없는데 우리 매니저님이나 계실 거예요 매니저님 막내 매니저님하고 매니저님 두 분 계실 거예요 막내 매니저님하고 두 분 다 계실 거예요 수요일에는 막내 매니저도 보고 가요 우리 막내 매니저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 매니저 와이프가 집에서 애들 독박 육아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독박 육아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9일이 한글날인가요? 10일인가 명절 끝나고는 바쁘네 10월달이 명절이 많죠 그래서 그런가 명절이 10월달이 많죠 달려간다 오네 아 아 수요일은 쉬네요 그럼 나 있어요 수요일날 근데 대부분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이 외박하는 날이긴 하는데 이 화후수목이 지금 멀리 갔다 오는 날입니다 멀리 멀리 갔다 와요 회의까지는 아니고 멀리 갔다 오기 때문에 뚝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뚝배기 뚝배기 약간 보여드릴건데 스타일은 워낙에 많긴 해요 스타일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많아지긴 했어요 아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 내추럴 뚝배기가 만원에 드렸던 거고요 그 정도 사이즈 찾으시면 저 만원짜리 내추럴 뚝배기 저렴하게 드릴 때 저 가져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 내추럴 뚝배기라고 여기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내추럴 뚝배기 스토어에다가 몇 번에 올려놨지 내가 3번인가 4번인가 그럴텐데 4번에다가 여러분들 내추럴 뚝배기 올려놨습니다 만원에 올려놨어요 그거는 이제 상품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걸로 업그레이드도 되면서 안나오는거에요 요걸로 업그레이드도 이거하고 저하고 비교했을때는 얘는 약간 1cm 정도 높이야 높아갖고 나온거고 내추럴 뚝배기는 얘보다 약간 낮게 나왔어요 약간 낮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만원에 올려놨던 것도 여러분들 3인에서 4인 정도 되실 수 있는 사이즈에요 저 정도 사이즈가 뚝배기가 여러분들 도자기 뚝배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텐으로 되어 있는 뚝배기도 있어요 스텐으로 되어 있는 뚝배기 스텐은 통 3줄짜리에요 통 3줄짜리 뚝배기가 나베 여러분들 나베도 드실 수 있게 요즘에 대형마트 가시면 나베 팔고 계시죠 팩에다가 팔아갖고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그대로 엎어 놓으시면 나베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베? 나베 하는거? 이걸 들어가고 이렇게 담는게 아니고요 나베를 사다가 냄비를 이렇게 엎어 놓고 냄비를 이렇게 통째로 엎으면 나베가 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요 나베를 이렇게 담는게 아니에요 나베를 그만큼 사이즈가 큰 게 있어요 뚝배기도 30cm까지 있는 뚝배기가 있습니다 낮은 걸로 그냥 이렇게 엎으시면 되요 나베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요 이거 요롱이긴 한데 다 아시긴 할 거야 내가 그냥 설레받치는 건데 대부분 나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베가 밭에서 파는 게 여기 한 30cm가 좀 안될 거예요 이거를 사다가 여러분들 냄비를 여기다 엎어요 이렇게 엎어 놓고 사이즈가 어떻게 맞죠 엎어 놓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엎으면 엎으면 여기 딱 돌아가겠죠? 이거 그냥 데피면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사용하겠다구요 이거 중간중간에다가 좀 더 첨가하시면 첨가하셔도 된다 집게를 열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요즘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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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주방은 편해야 돼요 어려움은 안돼 편해야 되는데 이왕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할 거면 음식의 퀄리티라도 조금 높아져야 돼 그런 것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날짜 조율이 안돼요 그리고 이 앞에 끈은 최근에 난 건데 이게 얼마나 있냐 아까 제가 만원짜리 제가 드렸던 게 대짜리였죠 요 정도 가격을 해요 제가 지금 스토어에 올려놓은 게 요 정도 가격을 합니다 19,800원 저 정도 사이즈의 아틀리에 그 다음 버전을 제가 안내해 드리면 디자인이 거의 흡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만 좀 높아지는데 19,800원 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저게 저렴하게 들여서는 거지 저를 저렴하게 들여서는 거지 내추럴 뚝배기를 저렴하게 들여서는 거지 요게 비싼 건 아닙니다 3,400원은 좋을 것 같아요 3,400원은 아까 제가 올렸던 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아까 올려드렸던 게 요거예요 디자인 똑같아요 요 상품이었어요 요 상품 이게 3,400원 정도 드실 수 있는 리빙하트 내추럴 뚝배기 라고 했습니다 내추럴 뚝배기 인덕션이 사용 안 됩니다 모든 면허기구 다 사용 가능한데 인덕션만 안 됩니다 인덕션 빼고는 다 가능해요 가스렌지, 전기렌지, 핫플레이트, 하얼로겐 다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높이가 약간 낮아 보이긴 해요 뚱뚱이 나온 거고 요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3,4인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3,4인 정도입니다 이걸 제가 4번에 올려놨어요 어쩌고 저쩌고니 만약에 요정도 말고 다른 디자인 원하시면 다른 디자인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디자인도 있어요 다른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쁜거 추구하시면 요정도 요정도 사이즈가 요정도면 돼요 3,4인이면 요정도 3,4인이면 요정도 사이즈면 가능하실 겁니다 아까 사이즈가 비슷하죠 얘는 아까 거는 뚱뚱이 이렇게 뚱뚱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이 진거에요 각이 진거죠 각이 진거고 폐도 이렇게 오돌돌해갖고 좀 무늬가 좀 넣어놨죠 무늬를 좀 넣어놨고요 요거는 제가 드리는 게 2,000원 더 들어야겠네 그래갖고 2만 1,900원 요게 중짜리에요 찜, 중, 대, 특대 맞네요 맞죠? 요게 중짜리에요 이게 2만 1,900원 요게 2만 1,900원 비즘 비즘이냐 아까 내추럴 만원이냐 아니면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굿뚜냄비라고 합니다 굿뚜냄비 자 뒤에 보시면은 색상은 3가지 색상은 3가지 블랙 무광 블랙 무광으로 되어 있는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는 그린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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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비즌 요게 딱 정확하게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요거에요 거의 냄비 형태이면서도 도자기 뚝배기로 나온 거니까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요게 2만 2,100원 요게 2만 2,100원이에요 굿뚜냄비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안되었구나 내가 참 인덕션은 안됩니다 인덕션 안되는 거고 대신 대신 냄비가 좀 이쁘게 나왔어요 도자기 뚝배기 이게 냄비 형태로 나온 겁니다 도자기에요 아 이거 이게 재고 하나에요? 여러분들 이게 재고 하나랍니다 하하하하 재고 하나랍니다 나 피하고 싶다 이거는 하하하하 여러분 피하고 싶다 이거보다 한참씩 큰게 20cm에요 요게 18cm고 저게 20cm 저 10월달까지는 약간 이제 입구하는 걸 좀 줄이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9월달에도 물건은 많이 준비해 갔고요 좀 줄이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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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요 요게 18cm 방금 보여드렸던게 18cm가 2만 2,100원 그리고 블랙이 그렇다는거에요 블랙, 와인, 그린 다 색상 가격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블랙 아까 20cm 저 밑에 깔려있는게 밑에 맨 밑에 깔려있는게 20cm인데 저게 2만 6천 6백원 이에요 2만 6천 6백원 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흐린 눈이 하하하하 어떤 건 가루가 떨어져요 어 가루 가루 어떤 가루야 가루가 떨어진다고 아 여기 대부분 여기 글라인으로 위를 한번 돌려놨어요 이 부분을 여기서 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죠 음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 대부분 여기를 샌딩을 쳐 놓고 여기를 여기서 가루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뚝배기 사용하실 때는 아 공구하는 거 공구는 뭐 하하하하 아니 좋은 것도 있어요 공구도 공구도 좋은 거 많은데 하필이면 그게 왔을 수는 있어 하하하하 이게 제조가요 만개를 찍어내면 만개 중에 한 2% 3%는 하자가 있는 걸 봅니다 공장에서도 그걸 다 체크를 못 하긴 하는데 그걸 체크하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거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일반 제조사가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근데 그걸 2% 3%를 찾아내기 위해서 검수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시간이고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그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없긴 해요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어 도자기도 여러분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들어보고 쳐봐요 쳐보고 이 소리 듣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어디가 균열이 갔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균열이 갔구나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다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이 균열이 이 균열 사이가 만약에 윙 소리 나는 거냐 틱 소리 나는 거냐 틀립니다 여기 눌렀다고 또 여기 눌렀다고 틀려요 어딘가는 균열이 난 거야 틱 소리 나면 그건 다 빼버려요 언젠가는 가져가도 눈에는 안 보여도 가자가 생겨요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립 장사가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도 다 이렇게 뚜들겨보고 팝니다 저희도 명품이 되려고 명품이 되보려고 요거는 아니까 하는 거고 몰랐으면 우리는 안 했을 건데 아니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통통 튀어 봐요 블랙이 이쁜데 저게 블랙이 이쁘죠 무광택이라서 이쁜데 저게 제거가 없대요 제거 없다는데 제가 요거는 매니저님 저거 구트 냄비 18짜리 입구가 되는지 오를라 확인해 갖고 되면은 제가 입구를 해 놓겠습니다 대면은 18짜리 18짜리가 지금 제거가 한 개밖에 없다 그래갖고 좀 불안해서 그래요 저는 스펀지에 잘 쌓여 있습니다 스펀지에 잘 쌓여 있어 갖고 무게는요 무게 한번 재봐드리면 18cm 이거 재봐드리면 묵어요 묵직합니다 도자기고 두께도 얇은 두께도 아니고 두께가 어느정도 나가요 도자기는 내 처울을 주세요 который 어딨는や? Tun Choose рыв surveys Vamos ьте af olhos visão bus 매니저님 나 혹시 나 그거 아나? 저울 어디 있는지 아나? 어디로 갔니? 저울? 내 저울 돌려줘 내 저울 돌려달라고 찌개 끓여 먹으면 몇 센치가 나요? 찌개를 끓여 먹으면 몇 센치가 나요? 찌개를 끓이면 20 센치가 나겠죠 아무래도? 18 센치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18 센치는 라면 한 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0 센치부터가 라면 2개인데 18 센치는 라면 한 개 반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렌지 그렇죠 가스렌지 만다는데 기용은 아닌 가스렌지 가운데 부분이 헤드 부분이 돌기가 이렇게 나와있어서 그걸 눌러야지만 가스가 분출되는 거 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용해보고 안되면 말씀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있어요 100% 눌러야지만 헤드가 100% 헤드가 있는 부분이 돌기 부분이 100% 눌러야지만 가스가 방출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까 26,600원 20 센치가 26,600원 20 센치는 재고가 있을 거예요 안 잡아도 돼요? 나도 재보고 싶어서 좀 묵식합니다 도자기 자체는 좀 묵식해요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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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이 또 찾으면 안 보이네 또 이게 어디로 갔냐 actually 이 놈의 이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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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네 덥네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었어요 김빨 원숭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반 뚝배기하고 약간 틀리게 뚝배기는 뚱뚱이로 나오죠 뚱뚱이로 냄비처럼 떨어진거에요 이것 때문에 냄비라고 하는거죠 손잡이도 여러분들 뚝배기 손잡이가 좀 많이 나와있는거 하시는게 적긴해요 잡을땐 불편하세요 냄비 손재를 잡으면 대부분 뚝배기 같은거는 냄비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요 그럼 국에 닿겠죠 냄비 손잡이가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위생적으로 좀 그러면 위생적으로 좀 안좋아보입니다 대부분 내 음식이 나오는데 냉면이 나오는데 냉면에 손 집어넣고 직원이 이렇게 갖다 준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손잡이도 있는게 뚝배기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버려요 저요? 아무때나요? 오셔도 되긴 해요 이거 한번 오셔도 되요 알겠어요 저희가 이제 주중에는 항상 하죠 빨간날은 저희는 쉬입니다 빨간날은 쉬고 온거구요 일요일도 당연히 쉬겠죠 그리고 토요일날은 토요일날은 저희가 딱 2시 반까지만 영업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기원아님 저 집하고 되게 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 호출하시고 호출하시면 기원아님 제가 문자 아시니까 호출하시면 제가 몇분분에 도착해요 제가 미리 나와 있을겁니다 여기 집 나오는데 유턴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3분 정도 걸려요 약간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2분 정도 5분이면 되겠죠 5분이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기원아님은 내가 얼굴 아직 뵌적이 없어갖고 뵌적이 없어갖고 나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연예인병이 걸리고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침을 아무데도 못 뵀구요 담배도 아무데도 못 뵀구요 말도 조심하게 되구요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되고 누군가 날 알아볼까봐 이러면 안되는데 팔로워 1400명 갖고 연예인병 걸리면 내가 요즘에 연예인병 걸렸어 하하하하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요즘에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공인이에요 하하하 이제 공인이에요 한번 맞춰볼까요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 아니 맞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부모님 병원에 계시구나 아 아 부모님 저희 부모님한테는 저희가 가감하게 말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시라고 합니다 저는 가감하게 좀 저런 놈이 다 있어 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할머니 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신세를 지셔갖고 어 그걸 알아요 병수발을 받아갖고 가능하기 때문에 아픈 사람 있으면 죽은 사람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에 저는 여러분도 지금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스커트 매일 아침에 3세트씩 10개씩 하시고 하하하하 줄넘기 내가 사왔잖아요 그래서 줄넘기도 하시고 줄넘기 한 100번만 하시면 금방 가요 여러분들 하하하 줄넘기 하세요 줄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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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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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스커트 좀 하시고 제가 요즘 체력이 달라요 요즘 운동을 안해서 그런지 이거는 여러분들 그 원더우먼 아세요 원더우먼 원더우먼 되시고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버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야간에 뛰면 야간에 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보일 거예요 이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돼요 여기 좀 인싸가 되고 싶다 어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인싸가 되고 싶다 이걸로 원더우먼 생각하시면 돼요 하하하하 원더우먼 그 밧줄로 줄넘기 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하하하하 저것도 있어요 오로라네요 줄넘기 하하하하 기저굴 이루다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좋은 마음 되세요 누가 들어가세요 누가 들어가시는가요 누가 들어가셨어요 누가 누가 들어가시나요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 매니저님이 갑자기 좋은 마음 되세요 누가 들어가셨나 본데 하하하하 어 갑자기야 아 아 지금 열두시 넘었구나 어 그냥 알림인가 하하하하 알림이었나요 하하하하 지난히 주문하시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옆방에 했는데 어 자니 어 자냐고 아 열두시가 돼서 알림이 알람한거에요 알람 저번에도 그래도 이만 오늘도 하네 알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그 막내 막내 매니저의 어 여러분들의 알람송입니다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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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하하하하 알람 메시지 깜짝이야 하하하하 여기서 숙박하면 월어 입 돌아가요 나무야 나무와 나 어서세요 나무야 나 어서 지고 반갑습니다 저도 자요 매니저님 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케어해 줘야지 한명은 애들 케어해 줘야 되니까 하하하하 여러분들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요거 집에 들어가면 배가 고파갖고 뭘 먹어요 바로 잘 수는 없어요 한 두시간 버티게 잔다 두시간 버티다가 갑자기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두시간 더 버텨요 그럼 결국엔 새벽에 자요 하하하하 결국엔 새벽에 자더라고 야 이럴바에 차라리 방송을 가지 근데 머리는 무거워 하하하하 잠 못 안오는데 어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티비 조용히 틀어놓고 우리 시골에 불 켜진다면 우리밖에 없을게요 만나요 콜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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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나게 다 기억이 나냐 신기하네 오 마장동매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다들 뭐하세요 여러분들 12시가 넘었는데 뭐 하시나요 하하하하 오늘 수다를 많이 떨어서 28개밖에 못 올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계시니까 A플러스님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A플러스님은 다른 분이에요. 고기 파는 분은 아니고. 이슬이 마시고 왔어요. 이슬이 마시고 오셨구나. 마장동님은 고기 파신 분. 마장동 사장님은 본캐가 그거에요. 마장동 전통한우. 닉네임 변경 안했으면 그거일거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 여기 마장동 매치님하고 마장동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이제 패밀리. 패밀리분들 맞아요. 마장동 사대님 따로 계십니다. 팔로 되어있어요? 한번 찾아가셔서 고기 잘 해주셨어요. 내 말 좀 해주고. 근데 미리 벌써 팔로 되어있으신데. 여기 또 계신 분들이 마장동 패밀리도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기원아님 가셔서 인사하시면 다 반겨주실겁니다. 영역을 좀 높이셔도 되요. 영역을. 마장동은 워낙 고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외국 손님들이 마장동에 가서 먹는다고 해요. 소고기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높은 마장동이니까. 고기가 고기로 유명해요. 상장동이랑 쪽갈비 해동 중이에요. 먹고 주무시려고? 먹고 주무시려고요. 좋겠어요. 나도 어쨌든 집에 가서 뭔가 먹긴 해야 되는데 먹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저녁 못 먹고 오면 제가 후딱 밥 먹고 가는데 그것도 한 소리 들었어요 야 너는 먹방 방송을 하는 거냐 네 먹는 걸 보여주는 거냐 하려면 먹방 방송을 하지 조금 이렇게 혼난 적이 있긴 한데 너무 빨리 먹었어 난 너무 빨리 먹어갖고 야 이게 뭐 먹방 방송도 아니고 판매 방송도 아니고 혼난 적이 있어 내가 옛날에 요즘 바쁘다 약을 더 많이 먹는 듯 하네요 약은 좀 고정으로 드시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고정으로 좀 드셔야 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난 오히려 약을 더 먹고 싶은데 약을 더 먹고 싶은 나이에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고뇌의 시간입니다 먹고 잘 수는 없고 먹고 자고 일어나지 내일 아침에 통통 부을 것 같고 그게 참 그렇죠 어 소화가 안 돼 내시경 고고의해야 할 듯 아 그러구나 그럼 참아야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먹고 자도 소화가 됩니다 먹고 자도 알아서 소화가 돼요 그날 아침에 소화가 돼 나는 4시간 때 복부 초음판다 해보세요. 저희는 오늘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요.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어. 전 난 편의점 들렀다가 간단히 사갖고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잘 라면 끓여서 먹을 바에 차라리 샌드위치 사다다가 먹는 게 낫겠다. 초코우유 좋아하십니까? 딸기우유 좋아하십니까? 바나나우유 좋아하십니까? 무슨 우유 좋아하십니까? 시양마다 다 들려갖고. 마장동에서 저희가 가끔가다가 이용하는 게 있어요. 국거리 사다가 그냥 구워서 먹기도 하고 국에 넣고 먹긴 하는데 보들보들한 게 맛있습니다. 초코 좋아하십니까? 국거리 달라고 하면 국거리 주실 거예요. 국거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항상 냉장고 필수로 있어요. 필수로 구워 먹기도 하고 우아한 원님 앞니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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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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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 이용하는 데가 딱 두 분 돼 있어요. 천안에 계신 분하고 마장동에 계신 분하고 두 분 이용하고 있어요. 두 분. 마장동 사장님한테 서첩할 수 있는데 마장동 사장님이 알기 전에 천원님을 먼저 알았고 천원님이 계시다가 마장동 사장님이 들어오시다가 같이 경쟁사로 가는 건데 둘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맛있는 게 있고 여기서 먹으면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국거리 먹으면 맛있어요. 국거리 먹으면 맛있어. 요르글쓱 요르글쓱 전신대 요르글쓱에 걸릴 증상이 아는데 그 정도는 아닐 듯해요. 아프지 마시죠.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잖아요. 모든 건강에 적신호는 스트레스. 주방도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일을 하면 손도 비고 대기도 하고 시간도 더 딜레이가 되고 그런 거니까 즐겁게 여러분들 즐겁게 주방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시간 단축시켜 드리는 거 그리고 아니요. 조금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단축드리고자 있는 거고 요기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즐겁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왕 사용하는 거 사용 방법도 알면 좋겠죠. 그것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항상 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좀 어떻게 하면 더 좋다고 믿고 먹는 고깃집 맞아 맞아. 믿고 먹는 고깃집 저희 냉동고에 항상 있다니까요. 항상 아장동 라벨지가 붙어있는 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 냉동고에 그리고 그걸 제가 소개시켜준 분들이 또 한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거기에 지금 엄청 이용하고 계신가봐요. 저번에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얘기 듣고는 저번 달에 한 200만 원 이상 구매하셨대요. 명절 때문에 명절도 껴고 해갖고 선물도 바꿔서 200만 원 구매하셨다는데 내가 소개시켰던 분이 거기서 엄청 이용하고 계신가봐. 고기 먹느라고 200만 원 썼다라고 내가 깜짝 놀랐네. 저번 달만 그분만 가시면 거기서도 마장동 사장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네. 잘 됐다고 했어요. 고기만 200만 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엄마 여기서 사서 드셔보세요. 했더니 거기서만 드세요. 거기서만 무조건 드세요. 거기서만. 평소에 고기도 잘 안 드시는데 그거 갖고 요리를 하시고 대접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갖고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서 많이 손이 더 크시더라고 보니까 요리하시는 거 보니까 밀크 쉐이크 초코 쉐이크 먹고 싶다. 이 야심한 말에는 먹는 아이디 식품 아이디 닉네임 갖고 들어오신 분들 조심해야 돼. 나 배고파. 대화의 창이 열렸네요. 그러네요. 나요? 나 갈 건데 얼토지에 2시간 방송했으니까 가야죠. 쉬셔야지. 저 내일도 올긴 할 건데 우리 매니저님 경고로는 제가 일요일병이 있어갖고요. 가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가끔 이렇게 갑자기 급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이해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일요일병이 얼마 전부터 걸려갖고요. 나 가지지 말라고 앉으라고 나 갈 건데 나 갈 거라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채널들이 그립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장동 사단님도 거의 소통 방송이시고요. 많아요. 소통하시는 방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 명절은 제가 아무래도 이틀 정도는 시키고 갔긴 해요. 연장을 실지 퐁당을 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시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정도 되면 스케줄표가 나오면 제가 정리해갖고 여러분들 저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공지상에다가 언제 언제 신다고 저도 난 이틀 정도 쉴 것 같습니다. 가끔 말고 며칠째 못 하셔요. 그러네. 앉았어? 매니저 안 잤어? 왜 앉았어? 피곤하다면서 왜 앉아고 있어? 자요? 자라고? 애들은 자나? 애들 이 시간이면 안 잘 텐데? 아니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게요. 이러는 10시 딱 했는데 안 한다. 쉬고 있는 거야. 녹화는 지니님 언제부터 하트로 누르고 있었어? 언제 들어왔어요? 팔맘만 째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녹화는 지니인 덕분에 녹화는 지니인 덕분에 아는데 이거 다 팔려갔고요. 월요일날 주문 넣어야 돼. 우리 이거 두 개 남았어요. 이거 두 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명절 지나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 다 완판 돼갖고요. 여러분들 샘플 하나 남았어요. 지금 샘플은 내가 쓸 거고 완판 돼갖고 명절 끝나고 주문할 겁니다. 이거는 다 완판이 돼갖고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줘요. 주문 또 놓을 거예요. 저거 주문 또 놓을 거니까 완판 됐어. 저거 샘플 밖에 안 남았어. 하튼 여러분들 처음부터 늘고 있었어요. 오늘 뭐야 이렇게 조용하게 해툭 누르고 있던 고마워요. 하튼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 아 좋은 하루 란다. 죄송해요. 정신이 없네. 내일 오늘이죠. 1월 좋은 주일 되시고요. 좋은 밤 좋은 밤 되시고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주위에 지금 감기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재밌게 좋은 에너지 저도 얻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잠 잘 오겠네. 매니저님 고생했고요. 지금 함께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뵐게요. 전 돌아갈게요. 항상 이용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물어봐주시고 저 없을 때 장바위 담는 거 아시죠? 전 들어갈게요. 편히 쉬세요. 안녕. also 감사합니다.